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시장 리더스 피부과 부천현대점 피부과 전문의 이동경 원장 청담점 피부과 전문의 노낙경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써머지 얼마에 한 번씩 하면 되느냐 라는 질문이고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1년 후에 오면 써머지 원래 받았던 효과가 다 없어졌냐 효과가 좀 남아있냐 이런 걸 여쭤보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십니까? 예전에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써머지 효과가 사실 1년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처음에 그런 많은 효과들이 조금씩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보면 1차, 2차 부스트샵 맞잖아요 완전히 확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부스트샵 맞듯이 써머지를 부스터로 해주면 더 오랫동안 잘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써머지는 사실 하고 나서 단 하나의 완결된 시술에 가까운데 써머지 시술 직후에 그래도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좋거나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혹은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시술이 있다든지 써머지가 이제 고주파를 이용한 열 에너지를 이용한 시술이잖아요 이런 열 에너지가 피부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계속 우리 피부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초기에는 이런 차가운 치료들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뭐 약간 열감이 가해지는 가벼운 고주파 관리나 이런 것 정도는 오히려 하면 도움이 되나요?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가벼운 리프팅 치료라든지 리프팅 관리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하는 것들은 충분히 써머지 효과를 더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손해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실리프팅이나 이런 어떤 직접적으로 당기는 그런 시술하고도 써머지는 궁합이 좋겠네요? 괜찮은 것 같습니다 써머지하고 실리프팅을 같이 하셔도 좋고요 써머지하고 울세라를 같이 하셔도 좋고요 써머지는 참 그런 의미에서 흥미로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합시술에도 많이 쓰지만 그 단독으로도 상당한 부분의 만족도와 이런 부분들을 일관되게 주는 몇 안 되는 비수술적인 치료인 것 같아요 수술하고 안면 거상수술 이런 거 하고 직접 비교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거상수술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써머지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? 우리가 기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시술을 받고 나서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인지를 이제 담당하는 의사와 충분히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나는 이렇게 처진 것들을 한 번에 쫙 땡겨 올리고 싶다 그러면 안면 거상술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상술을 하시더라도 6개월, 1년 지나면 다시 내려옵니다 거상술은 정말 굉장히 큰 수술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인생 살면서 한 번 하면 끝이죠 거상으로 해서 당긴다고 해서 피부가 탄력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동경 원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써머지와 관련해서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써머지는 20년 이상 된 굉장히 좋은 탄력 리프팅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시술 전후에 특별히 부작용이라는 게 흔하지 않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레이저 시술에 비해서 딱지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붓는다든지 색소침착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 없이 아주 편하게 아무도 모르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에너지 조절을 잘못해서 화상을 입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 있는데 정상적인 그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시술을 한다면 특별한 문제 될 것은 전혀 없고요 편안하게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술도 많이 처지기 전에 그리고 탄력이 많이 떨어지기 전에 이 탄력 유지를 위해서 꾸준히 하신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5년 10년 후에는 안 하신 분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많은 만족감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부천현대점 피부과 전문의 이동경 원장 청담점 피부과 전문의 노 낙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